혹시 고스톱 없나요? 뭐요? 고스톱 내가 산 거 아니다 너가 산 거야 왜 이렇게 혼나는 거 아니야? 에이 설마 안 온다 안 온다 할 거야 선생님! 선생님 뭐예요? 왜 빨렸어 봐 선생님 뭐예요 지금? 아니 시간 남았길래 이건 뭐야 또? 저희 선생님이랑 새로운 거 이걸 우리 유지님 어떻게 해요? 새로운 걸 저렇게 고르려고 뭐를 해봐요? 이거 사 왔어요 뭐야 이거는? 웬 수리야 이거? 수리랑 또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죠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웬 하토가 있어? 뭐 하는 거야 한번 대사에 한번 따라 보려고요 반전 하자입니다 선생님 어때요? 제가 준비한 선물이? 어? 왜 이런데? 굉장히 한 번쯤은 쳐보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쳐봤긴 쳐봤는데 아니 왜 이런 짓을 한 거야? 하하하하 어? 아 요즘 대세가 또 순상님들이랑 팍팁 치기 아니겠어요? 어디로 앉아서 쳐 들어와 들어와 그럼 세 장이면 되나 이거? 네 어떻게 하세요? 아니 치는 건 칠 줄은 아는데 잘 못 치지 근데 애기가 뭐야 이거 그러면? 이거는 오늘 저녁 박차기 오 오케이 콜 좋았어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는데? 열정적으로 맞다 아니 왜 가져가는 거야? 이거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여기 까는 사람이 정해야지 칠 줄 모르네요 보니까 왜 이거 열정식이 왜 하는 건데? 고수 고수 뭐야 열정식이 세 명인데 일곱장 시켜야지 일곱장 시켜야지 그럼 맞고 오고 모르시긴 모르신다면서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칠 줄은 알지 칠 줄은 아는데 기분은 지금 길고 오고 지금 좀 더 뛰어 아니 난 못 쳐 이것저것져 아유 먹을 것도 없네 맞아 맞아 차이죠! 차이죠! 내가 못 차이저 아유 불차죠 어유 정당이 했어 잘했어 잘했어 1,2,3,4,5 5점이니까 족박 여기 뭐야 저기 피파게 광박이니까 몇 대 때리는 거야 이거? 여섯 대입니다. 아 저 이거 멍들었어요 어디 봐 어머 진짜 멍들었어 어머 웬일이야 선생님 반칙 낀 손으로 때린 거 아니죠? 어 멍들었어 진짜 아니 왜 멍들어 치기 안하네? 멍들어 온 거 아니지? 아니 왜 그랬지 그리고 왜 고소섬을 치자 그랬어 이렇게 떨면서 그랬어 무릎 꿇었어 다음에 또 칠까? 무당과 고수톱 이길 수 없는 걸로? 이길 수 없는 걸로 아니 사질때라 했는데 사질때면 재미가 없잖아 일단 영상에 어쩔 수 없었어 리얼라이스 밖에 많은거 퍽퍽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해줄 거 아니야 탁탁 이런거 그러지 이거 신고한 거 아니야? 어떻게 한 판 을 못 이겼어? 저 상지처리 돼요 GameN GameN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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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